내일 무슨 날이야? 뭐하는 건지 가끔 죽여야 돼. 못 막지? 못 막지? 오빠 왔어? 좀 하니? 아우 오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오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아 이제 먹방 해야겠다. 먹등디 못 벌어려. 여기 앉아. 아 이런 건 너무 얌체잖아. 남편한테 너무 한 거 아니야? 오빠를 몇 명이나 데려왔는 줄 알아? 사람들이? 저희 남편이 건강검진을 내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날이 언제 오겠어요? 남편 돌려줄 날이. 9시면 온다고 했어요. 예상외로 오늘 늦게 들어오네. 제가 치킨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 기기! 너무 맛있다. 남편이 왜 안 오지? 남편 왜 안 오는 거야 도대체. 남편이 왔습니다. 아! 기하! 이거 됐네. 기하! 요즘에 제가 펭수TV를 너무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앞서 펭가. 뺏! 뺏! 예! 롱롱! 치킨은 남았고요. 이제는 내가 먹어볼 차례예요. 왜? 오빠를 굴릴 수 있는 기회니까. 헤헤. 내일 무슨 날이야? 건강보험 중에 가서 준비해야 돼. 언니 잠깐 앉아있어. 그 체변해야 된다는 거지? 체변. 오, 체변. 나 지금 싸인 와. 싸인 와? 뭐 온 것도 없는데 왜 싸인 와? 언박싱 해야지. 체변도구 언박싱. 빨리 갖고 와 재밌잖아, 체변도구. 왜 이벤트가 생겨. 그러니까 오빠 일상을 이벤트처럼 만들어주는 여자 또 있을까? 아니, 노 땡큐야. 모든 이벤트가 늘 반갑지만은 않아. 빨리 와. 빨리 빨리 먹으면 돼. 자, 남편 나만 좋아보겠어? 아니, 나는 일하고 온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그럼 여드름 두 개 줄 거야, 그거? 안 줘. 왜? 여드름 안 돼. 여드름 내가 짜게 해줘. 빨리 먹어. 오빠, 체변도구 어디 갔어? 체변도구 갖고야지. 체변도구 지금 오픈해야지. 자, 여러분 체변도구 언박싱 있을게요. 내일 오빠가 지금 체변도구 해야 되거든요. 문기 치킨 먹는 거 보면은 식욕이 돋아서 이제 장활동이 더 활발하게 되니까. 체변이 잘 나올 거야. 근데 도와주는 거야, 알겠죠?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알겠지? 오, 나 체변도구 처음 봐. 우와. 변기에다가 체변 시트를 넣어가지고. 싼 다음에 거기 담는 거야.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체변, 남편 체변도구. 숟가락으로 뜯어볼게요. 이따가 남편 또 언박싱 할게. 이렇게 나를 가지고 콘텐츠를 찍어. 이거 진짜 최초 남편 똥 화, 남편. 똥 하울. 역시 똥이인 게 재밌어. 이거 우덜루누켜. 아, 더럽게 왜 그래. 아직 아무것도 안 떴는데 왜. 이따가, 이따가 똥 하울.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디 치킨이게. 치킨 사냥. 맞았어. 치킨 사냥. 근데 여기 진짜 기름이 정말 환상적이야. 내가 먹을게. 오빠, 근데 먹고 싶었겠지만 절대 먹으면 안 돼, 알겠지? 난 오빠가 그냥 대변 활동만 도와주는 거야, 알겠지? 뭐 하는 거야? 난 나를 가지고. 나 치매 중이야. 물도 맛있겠다. 치킨과 매실. 매실이야? 물도 맛있겠다. 너무 배경하네. 복도 마르지? 응. 나도 목이 마를 거야, 이거 먹으면. 기다려봐. 내가 맛있어 먹게. 좋아. 질려? 진짜 맛있어, 오빠. 오빠 이거 봐? 봐봐, 오빠. 오빠, 봐봐. 오빠, 봐봐. 왜 나한테 그래? 오빠, 봐봐, 봐봐. 역. 역. 배! 뵙! 히힔! 아,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나 왜 나한테 이래. 좋아, 봐. 너 나한테 그래. ण단 faced senator 아, 진짜 맛있어. 엉. 보리보리보리보리! 뭐 먹지? 뭐 먹지? 뭐 먹지? 뭐 먹지? 팔골! 쪼름해! 뭐 먹지? 뭐 먹지? 뭐 먹지? 뭐 먹지? 하지마! 내일 세 마리 시켜 먹을 거야. 세 마리? 응. 건강검진 끝나고 세 마리 시켜 먹는다고? 응. 왜 나를 울리는 눈을 찍어? 음 맛있다. 음 맛있다.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하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많이 알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오빠, 나 그래도 사랑해? 나 지금도 사랑해? 당연하지, 이거는 망설이 없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오빠, 어깨 지진 났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먹어 그냥, 먹자.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아니, 다 먹을 것 같던데. 그럼 나 찾아봐. 치킨은 내 입 안에서 섹시 댄스를 추고 있어. 아, 진짜. 아, 되게 건강한 음식 같다면서. 나 또 왜 이러고, 저 모르겠네. 오빠, 내가 여기 치킨 사냥 뭐가 제일 맛있어? 뭐가. 치킨, 튀김이잖아. 튀김. 오, 기억나게 해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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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 뭐야! 아, 뱉어! 오빠, 뱉어! 아! 아니, 왜 내가... 아니, 이 사람은 진짜 왜 이래? 왜 내가 보고 있대? 얼마큼 샀어? 많이 샀어. 꽉 찼어. 뜨뜻하지 않냐? 못 만지겠어, 그 부분은. 아, 그렇게 자꾸... 오오오오오오! 잘 가, 얘들아. 끼끼? 끼끼? 꽉 꽉!